안녕하십니까 파버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튜브 최초로 제가 거북이 친구들과 먹방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뭐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뭐지?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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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! 아버지, 비춰먹으면 채니까 딸기도 먹어야지 ㅋㅋ 딸기 먹어야지 ㅋㅋ 자, 아악! 배추가 너무 질렀어 오징어 SWIFT 김 Wuhan 이건 잘 먹네 먹어야지 토마토 먹어야지 먹어야지 아 토마토? 오케이 오케이 먹어야지 맛있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